비가 조금 멈춘 것 같아서 왔는데 저도 한 100여 마리 된 것 같아요. 여기다 한 100여 마리 된 것 같고 여기도요 여기는 진짜 100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150마리, 100마리 150마리, 200마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더 많이 들어왔네요. 150마리, 200마리요? 저 놈으로 장금주 담고 있는데 꽃불을 틀으면 수수증하고 딱 맞아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담아드리고 있는데 어제 틀었거든요. 어제? 어제 틀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봐보세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계속 잘라드네요. 비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하도 계속 잘라들어요. 그렇다고 볼통 앞에 나누냐고요? 볼통 앞에도 봐보세요. 얼른 쉬어봐도 한 20, 30마리 며쪽 귤에 금방 잡았거든요. 금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른 쉬어봐도 한 20, 30마리요. 꿀벌 농사는 말불한테 못 해보고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비가 엄청 와요. 지금 비가 엄청 와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 좋던 벌들이요 말버리들이 들어가서 해집어버리면 특히 장수마리만 한두 마리만 들어가 버리면 그 볼통은 완전히 끝나버려요. 힘듭니다. 힘들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계속 물어다니고 있어요. 물어 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잡았거든요. 조금 전에 잡아가지고 안 보이길래 차를 간건데 다시 돌아오니까 이렇게 또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아졌어요. 조금 전에 한 잡은 것만 해도 한 100마리 잡았어요. 비가 뭐 옷이 젖을 가랑비가 아주 심한 비는 아니어도 가랑비가 오는 뒤도 이래요. fieldات 끝없이 달라두고 있어요. 끝없이 달라두고 있어요. dull 하.. 하 Ash 이 비에요 이 빗방울 떨어지는 거 봐보세요. 이 비에 봐보세요... 200마리가 넘는것 같아요 200마리 500마리 넘게 해갖고 5병 어제도 다른일 조치해두고 말벌벌리 잡았어요 좀 봐보세요 어제는 날씨가 더워서 들어가면 하루정도 되면 다 죽는데 제가 어제 한 1시 반 2시까지 잡았었는데 오늘은 비가와서 그런지 아직 죽도 안했네요 죽도 답답합니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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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